차세대 K-PAP 스타로 급부상 중인 신인그룹 엑소K와 엑소엠이 태국을 통째로 흔들었습니다. 지난달 말 태국을 방문한 엑소K와 엑소엠. 그들을 환영하는 팬들로 공항은 북새통을 이뤘는데요. 현지 팬들은 엑소의 표정 하나 몸짓 하나 일거수일투족의 환호성을 지르며 열광했습니다. 이렇게 12명이 다같이 예능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엑소K와 엑소엠은 팬사인회와 미니 라이브 공연 등 감성 돋는 노래와 화끈한 춤으로 멋진 무대를 선사하는 것뿐 아니라 태국의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예능감을 발휘하며 글로벌 스타로 떠올랐는데요. 이렇게 첫 태국 프로모션을 성공적으로 마친 차세대 글로벌 K-PAP 스타 엑소K와 엑소엠. 앞으로 새 음반 준비에 열을 올릴 계획인데요. 더욱 왕성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